안녕하세요 여러분 치킨치킨치킨기입니다 나 랩쩌리야 예에에에에 아, we're going to make fake 스태프 아이보우 스태프 아이보우 스태프 아이보우 스태프 아이보우? 한국말로 뭘까? 뭘요 어우 무서워 눈알이야 눈알 아니 눈, 진짜 눈 아니야 그래도 좀비 좀비의 눈알을 만들어봅시다 아주 아주 스태프 킨 Hey you! 안녕 샬롯! 난 좀비야 Give me your money 아... 내가 돈 있는 거 어떻게 알았지? Because I see your ball 아 진짜? 아 근데 줄 수 없어 이건 내 돈이야 If you don't give me your money I'll grab you 뭐? 돈 없어, 이건 내 돈이야 No money for me 너 깜빈이야 너 무서워 내 몸을 줘! 안 될 줄 수 없어! 내 아이볼! 내 아이볼 2개를 안 맞았어! 브라보! 브라보! 이렇게 멋진 뱅을 채우면 예! 자, 뱉다 아이볼을 만들어봅시다. 좀비 머리같이 생겼어. 받았다 받았다. 자, 이렇게 만드는거에요. 좀비 머리를 쳐주면 눈알이 나오는거야. 그럼 받아서 여기다 쏙 놔주면 되는거야. 하나! 누나는 내놔 준비! 좋아? 그래그래. 자, 우리가 할것은 눈을 반으로 발라줘요. 항상 조심! 칼은 항상 조심! 아니면 죽을 수 있어! 아니면 죽을 수 있어! 맞았어. 안에 보니까 더 좀비같이 생겼다 그지? 아하 아니 아니 아니! 브레인같아! 브레인같아! 브레인같아? 자, 여기 안에 있는 씨를 이렇게 잡고서 이걸로 싹 긁어내줘. 오케이! 자, 난 다했어! 끝! 요렇게 해볼까? 그렇지! 잘했어! 자, 그 다음은 지금 사용한 요거 티스푼! 이거 티스푼으로 해도 되고 그냥 스푼 모양으로 해도 되는데 가능하면 원형이 나오는 동그라미 스푼! 이거! 이거! 누르면 누르면 살짝 돌려줘 모양대로 요렇게 돌려주면 봐봐! 아이고! 아이고! 아! 아! I made one flat eyeball! It's one very flat eyeball! 동그란 모양만 나오면 될 것 같아! 완벽하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 항상 즐거운 게 먼저야! 알았지? 아유! 하프 세이프! 처음에 시작할 때 스푼을 뒤집어서 요렇게 그 다음 요렇게 돌려줄게 그렇다! 그러면 이렇게 동그란 것까지 나오지 이거 봐! 이거봐! 굿잡! 우와! 와우! 와우! Now that's a human eyeball! 오! That's for Charlie! Charlie 좋아해! It was the perfect one! 맛있어? I keep making horrible eyeballs! 슈우우우! 좀비 누에! I'm eating so much that I'm farting! 엄마 엄마가 이거 먹으래? 이제까지 못 먹은데 그러면 나 다 먹을 거야! 너무 맛있는데? 이렇게 누나묵향구 남은 것 이렇게 잘 먹어주기 이걸로 아이골 위에를 아빠, 왜 이리 먹어야지? 자, 이걸로 아이골을 이렇게 파주는거야 칼로 하는거보다 이걸로 하는게 훨씬 좋아 근데 우리는 손을 깨끗이 씻었어 너 손 씻었지? 너는 저한테 말했지? 손 안 씻었어? 손 안 씻었어? 아니, 우무색하게는 손을 다행히 씻어야지 무슨 소리 하는거야 너는 저한테 말했지? 누군가가 말했지? 넌 빨리 하실거야 누군가가 말했지? 자, 이렇게 가운데 홀이 쫄쫄쫄쫄 빠졌어요 여기도 이렇게 남은거는 열심히 먹어주고 아, 샬롯 트림에 맞춰서 따기잼이 있지? 따기잼을 퍼서 여기에다 이렇게 놔주는거, 여기에다 살짝 Not very much 응, 여기다 이렇게 살짝 그래서 이게 아기별에 이거 피 그렇지 피가 영어로 뭐지? blood 자, 잼을 다 바르면 요런 모양이 됩니다 아, 이쁘다 이쁘라 자, 그 다음에 이 블루베리를 여기다 위에 이렇게 얹어주는거야 그거 피우피우 이건 눈동자 검은 눈동자 우와, 진짜 누나왔다 그리고 이게 블루베리가 올라가면서 따기잼이 눌려가지고 피가 막 나오는 거 같아 아니요 자, 그럼 요지로 먹을 수 있게 그리고 마치 눈알에 뭔가 박힌 것처럼 아, 눈알 내려 막 눈알에서 피 터져 막 눈알에서 피 터져 징그러워, 진짜 진짜? 진짜? 엄마, 아빠, 엄마 여기, 더 징그러워 피 난다 피 난다 피 흘러, 피 흘러 짜란 자, 이렇게 해서 완성 완성 이제 먹자 좀비 눈알 좀비 눈알 요리 우와 자, 이제 먹어봅시다 가위바위라 이따 이게 uğ 그 뱋 뱋 뱋 뱋 뱋 뱋 뱋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에어컨 안돼 얼른 먹어 이상한 소리잖아 뽀더덕뽀더덕 무슨 소리야 뽀더덕뽀더덕 착하게 샬롯 2잔 물러서 먹어봐요 나 자기가 만든거 여기 그거 자기가 만든거야? 예빈이가 만든거 아니지? 예빈이가 왜 안먹어? 손안달아 엄마가 안다물을 좋아요? 맛있어 맛있어